그리움 넘쳐 사무치는 어제 방송됐던 MBN의 현역과 왕의 10회 방송이죠. 준결승의 1라운드 신곡 대결에서 모두 14개 노래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이 14개 노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어느 노래일 것 같습니까? 이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팬덤에 따라서 어느 노래가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는데 과연 14개의 신곡 중에서 어느 노래가 인기 노래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조회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유튜브 조회수가 많다는 건 뭐냐면요. 대중적 인기가 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조회수 순서로 어제 신곡 대결에서 발표됐던 14곡의 신곡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는 신곡 대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진 같은 경우는 몽당연필을 불렀고요. 신곡을 발표했고 김다연 같은 경우는 칭찬고래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관심을 끌었던 린 같은 경우는 이아라는 신곡을 발표했어요. 유원정 같은 경우는 나는 꽃이 되었습니다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뭘까요? 사랑 그 잡채 이렇습니다. 김양은 바람의 영가를 발표를 했어요. 전유진은 달맞이꽃 그리고 김산화는 찔레꽃 피면 그리고 강혜연은 디스코 조정민은 럭키 윤수연은 니나농 이렇습니다. 그리고 별사랑은 심리 벚꽃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아요. 말하자면 인기 있는 신곡은요. 전유진의 달맞이꽃으로 지금 밝혀졌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게 유튜브에 보면요. 자 볼게요. 달맞이꽃의 조회수가 64만이에요. 64만. 여기 보이시죠? 64만. 대단합니다.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만. 그리고 김다연의 칭찬고래 같은 경우는 55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맞이꽃이 지금 인기순위로 보면 대중적 인기로 보면 1위에요. 1위. 그런데 지금 14곡이 모두 음원에 발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4곡 중에서 음원사이트의 차트인이 된 노래는 딱 한 곡이에요. 달맞이꽃에요. 지니차트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위에 달맞이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노래는 하나도 멜론이나 지니차트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발표됐던 현역가방의 14개의 신곡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는 달맞이꽃이고 두 번째는 김다연의 칭찬고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노래를 보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하가 37만인가 그렇고요. 세 번째에요. 세 번째. 그리고 니나노는 6만 천밖에 되지 않아요. 윤수현의 니나노는 아주 흥이 넘치는 무대여서 미스터트롯의 그때 신곡 대결에서 영탁의 찐이야를 연상하는 그런 무대를 꾸몄는데 조회수는 많지 않네요. 6만 천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고요. 마리아의 사랑 그 잡채는 4만 5천밖에 되지 않아요. 김양의 바람의 연간은 또 8만 5천밖에 되지 않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신의 공작세 같은 경우는 11만 밖에 되지 않아요. 김다현은 55만 그리고 자 볼게요. 닮아지 꽃은 64만 그리고 지니 차트에 유일하게 닮아지 꽃이 차트인이 된 거예요. 하루도 안 돼서 차트인이 됐기 때문에 이 노래가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인데 잠깐 들어볼까요? 자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제 신곡 대결에서 14명의 참가자가 불렀 14개의 신곡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는 전유진의 닮아지 꽃이고요. 두 번째는 김다현의 침창고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니네 이하입니다. 1, 2, 3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인기가 있을 1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유튜브 조회수의 특징이 뭐냐면요. 팬덤이 있어야 돼요. 팬덤. 지금 현역 강황에 출연하는 출연진 중에서요. 참가자 중에서 가장 팬덤이 큰 참가자는 전유진이에요. 그리고 김다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국인 응원 투표에서 전유진이 8주 연속 1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다현이 자꾸 8위, 9위로 이렇게 떨어지고 5위로 떨어지고 하는 게 좀 이상해요. 대국인 응원 투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가면요. 아마 전유진은 진선미 안에 거의 들어갈 것 같아요. 진선미 안에 전유진 들어가요. 진이 될지 선이 될지 미가 될지는 몰라요. 린도 진선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또 진선미에 들어갈 수 있는 김다현도 들어간다면 김다현. 지금 이 신곡의 인기순위 있지 않습니까? 전유진의 달마주꽃, 김다현의 진창고래, 그리고 린의 이아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아가 37만 정도 되거든요. 이런 인기순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현역하왕의 10회 방송이죠. 준결승 2라운드의 끝장전 신곡 대결에서 발표된 14개의 신곡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곡은 전유진의 달마주꽃, 그리고 두 번째는 김다현의 진창고래, 그리고 세 번째는 린의 이아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니야! 나는 이 노래가 최고야! 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렇고 내가 팬덤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유튜브의 조회수 순위로 본 인기순위를 보면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